네 안녕하세요 AP토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동진 세미캠이 되겠고요 동진 세미캠 코드번호 0052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2021년 1월 12일 11시 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일단 동진 세미캠을 제가 메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김영재 소장님 주식투자의 모든 것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데 조금 구독과 좋아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공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관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하는 관점이 100% 2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공부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진 세미캠 차트 한번 보시기 전에 간략하게 한번 사업 내용 짚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지금 시가총액이 한 180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우량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어느 정도 주가를 관리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관 쪽에서도 운영사업을 해가지고 보유현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도 어느 정도 주가를 관리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동진홀딩스에서 지분을 35.74%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 썸마리 한번 보실게요 1973년 7월에 법인 설립되어가지고 반조체 및 TCF, LCD,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 관련 전자사업을 하고 있죠 이 포토레지스트는 아시죠? 저희 일본에서 수출을 금지를 했을 때 모든 기업들이 다 닿는다 포토레지스트 없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안된다 보시면 동진 세미캠이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보장 기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자대료산업과 기초형수증에 발포제 산업을 하고 있는데요 발포제 같은 게 뭐냐면 수세미도 될 수 있겠고 신발, 그리고 바닥재, 내장재 이런 것들 다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기포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쓰이는 이런 가전제품들이나 그리고 실생활에 쓰이는 그런 모든 제품들을 발포제로 만들고 있다 발포제의 매년 성장률은 10%대로 어마어마하게 큰 성장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미, 평파, 디스플레이, 강망액과 발리액, 세척액, 식각액 등을 하고 있고요 태양전지용 전국 페이스트 이 페이스트가 뭐냐면 가루인데 가루인데 액체예요 액체 분말로 분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밀가루를 물에다 섞으면 이렇게 밀가루처럼 반죽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페이스트로 해가지고 얇은 막을 형성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전지용 해가지고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등이 있겠습니다 2020년 전년 동기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52.1% 증가를 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주 고객이 3에서 5개 정도의 구성을 대고 있고 중국의 디스플레이 제조업자들에 대해서 중국으로 좀 공장이 옮겨갔는데 신규 공장을 해가지고 중국에 제조사들이 있는데 일단 인건비를 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 성장, 영업이익도 성장했기 때문에 크게 좀 성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포토레지스터가 이제 반도체 만드는데 무조건 쓰여야 되거든요 식각을 하면서 반도체를 공정을 깎아 나가는 그런 미세한 공정도 깎아 나가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거는 조금 좀 공대 쪽 이거라서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진세미캠 네 오늘 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동진세미캠 소부장 으뜸기업 22기계 22기계 22고 첫 선정 연간 50억에서 R&D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동진세미캠이 보시면은 그쪽으로 또 이제 지원이 돼가지고 전기전자분야, 자동차분야, 화학분야, 중견기업 분야, 대기업 분야 해가지고 소부장 으뜸기업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자금 조달을 R&D 지원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 단기적으로 한 2.9%까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주관적인, 제 그냥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사실 추세를 이탈을 하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계속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목표주가는 사실 목표주가는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닌데 조금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살짝살짝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동진세미캠 오늘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동진세미캠이 일단 매물대를 계속 계속 빼서 오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두 번째 나왔어요 한 번 날라가고 개인 물량 털고 또 한 번 날라가고 이쪽 물량 한 번 시간으로 또 털고 다시 날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조금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뭐 크게 한 번 상한가 한번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한 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동진세미캠에서 매일매일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AP투자연구소를 한 번 쳐보시고요 AP투자연구소 상단 링크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라이브 쪽에 이제 깜빡깜빡 불 들여있는 곳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는 곳이고 저희가 이제 AP투자연구소에서 유튜브하고 교육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 주식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들어오셔 가지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한 번 받아 가셔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쪽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해가지고 아침 7시 30부터 1월 1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 번 클릭해 볼게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뭐 추천 종목 추격 매수 금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야 해야 될 상황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상황에 대해서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7시 30분부터 미국 시장 분석 그리고 당대 이슈에 나왔던 것들을 시황을 어느 정도 브리핑을 해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9시부터 추천 종목 그리고 현재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자 목표가 거기에 대한 손절가를 제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UST 현재가 6700원 정도 매수를 해 가지고 당일 시가 대비해서 7.84% 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도움을 받아 가실 분들은 들어오셔 가지고 한번 무료 종목도 한번 받아 보시면서 차곡차곡 한번 수익을 한번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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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